자 이번 캐릭은 군인 현직 군인이식분 캐릭입니다. 계급은 병장이라고 하고요. 3월 전역이래요. 지금 1월 29일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군인 캐릭을 그다지 캐평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짬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병장이라니 내가 군대 전역한지 지금 8년짼데 어디 나한테 말을 갖다 붙여. 그러나 전역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후배분을 위해서 그냥 한번 캐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 자 신등 100 심상치 않죠. 이번에는 바로 전해랑 다르게 전직 조남 200레벨입니다. 전장 잔액 2억 9천만이고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테마시아. 전역방이라고. 제일 시간 안갈때는 지금. 한 40일 50일 남으신 것 같애. 진짜 지옥같애. 이제 군생활 시작한거야 저분은 진짜로. 군대기 그만하겠네. 군대기 하다보면 끝도 없어. 저 때 나도 진짜 제일 저 때가 시간 안갔던거. 한 20일 뭐 이렇게 남으면 시간 금방 가는데. 자 봅시다. 캐릭터 상태 한번 먼저. 아 가장 눈에 띄는거 역시 신수 백호와 신수 주작. 가장 눈에 띄죠 여러분들. 자 동시 딜러입니다. 이런 캐릭은 캡평하면서 진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주작하고 백호하고 동시에 딜러라는데. 백호 이름 그 와중에 짬타 이거. 축하드립니다. 아무튼간에. 어. 정령은 없는 것 같애요. 정령은 없고. 신수부만 주작. 아 정령 있구나. 물정령 초급이네요. 신수부 주작부 달려있고. 본캐릭 먼저 봅니다. 아 템 좋으신데? 음. 본캐릭이 지금 풀테셋에. 태산복두 화열금. 이거 화열금 탐난다. 이거 서버가 달라. 아 서버 같구나. 아 서버가 같구나. 어 그래? 잠깐만. 음. 아 갑자기 유기전에는 제가 볼일이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아 서버 같구나. 음. 같은 줄 몰랐지. 하하하하.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농담입니다. 아무튼간에. 자. 본캐릭터 이렇구요. 본캐릭. 그냥. 별 의미 없죠. 현재. 체력 찍어놓으셨구요. 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안갖고가 안갖고가. 그 다음에 주작 한번 봅니다. 주작. 아아아. 야. 그 와중에 절공쌍이야? 잠깐만. 아니 그 와중에 주작 절공쌍이네 또? 이것만 해도 지금 10억 가까이 하는데? 뭐야 이거? 아니 돈이 어떻게 1위로 들어가니? 이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있어. 여기로 들어갔네? 어? 이거 잠깐만. 이거는 내가 맡아놓을게. 이거는 내가 맡아야 될 것 같애. 기다려봐. 아. 아. 이 캐릭에 방해가 돼.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세뱃돈 부모님한테 맡으면 어떡해. 부모님한테 맡기잖아. 이건 내가 맡아놔야겠다. 자. 맡아놓는 걸로 하구요. 아무튼. 주작도 딜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백호. 짬타이거. 아이디가 짬타이거에요. 정말 짬타이거네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얘는 청랑도 못 잡아. 어. 청랑 진짜 못 잡아. 정말 짬타이거구요.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류방 이회수야. 어. 얘는 뭐 별다른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봉황갑투 나중에 뭐 백호 입혀주든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무난하구요. 오행기 좋네요. 그 다음에 순비연. 깔끔하구요. 아. 순비연은 그 와중에 풀백. 좋은데? 굿. 오케이. 라시아. 아. 라시아 풀백은 살짝. 순비연 풀백도 솔직히 필요없어. 이 캐릭터에. 이런 돈 다 합쳐가지고 했으면 이거. 기다려봐. 이거 기린 나오는데. 이런 거 안 했으면 기린 나왔어. 이 캐릭터 진짜. 얘네 두 개 합쳐가지고 지금 10억이지. 몸값만. 이런 거 얼구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신수 두 마리 있겠다. 거기다가. 절공 쌍 있겠다. 이거 20억에다가. 진짜 나왔다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음. 아무튼. 그 다음 페르난도 맞출 준비하시는 것 같고. 얘까지 풀백했으면 진짜 멘모가 쓰네. 하하하하하. 얘 아이디 유호성이야. 묘하게 비싸긴 한 것 같아. 음. 그 다음에 왕거완. 얘도 기태셋. 얘네는 근데 왜 전쟁을 안 하셨죠? 얘는 왜 전쟁을 안 한 거야? 얘는 지금 뭐 조선 캐릭터라서 그렇다고 치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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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지갑 현지. 지갑 전사. 아 이런 줄 몰랐죠. 이거 다 팔면 기린 나오네. 음. 앞에는 부다. 그다지 의미가 없었구나. 얘기를 하지. 의미가 없구나. 아니. 이것도 제가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 다음에 절공상. 캐릭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 제가 한번 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직할. 전역할 때까지. 전역하시고 나서 찾아가시기 바래요. 음. 찾아가실 때 퀘스트 있습니다. 아. 접근께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맞다. 소중하게 구하신 저런 물품들인 만큼. 제가 소중하게 잘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 이거 갖고 있습니다. 야. 얘는 또 풀테셋이야. 개봉미화 주시려고. 음.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캐릭터 상태는 아무튼 이렇고요. 주막만 볼까요? 이거 군인 캐릭이 아닌데. 하하하하하하. 어. 군인 캐릭이 아닌데. 내가 여러분들 그거를 받아가지고. 뭐 쓸려 그러겠어? 그냥 맡아놓겠다고 내가. 흑심이 있어도 그런 게 아니야. 음. 여기서 내가 그거를 사적으로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면 손들어봐. 없지 여기서. 어. 자꾸 의문 제기들 하시는데. 재방송 오래 보신 시청자분들. 그런 분들은 없다고. 없어 없어. 다들 날 믿고 있잖아. 인벤에서 손 떼고 얘기하자. 인벤에서 손을 떼면 어떡해. 손을 떼면 안 되지. 낚시 보인다고? 알았어. 아무튼 뭐 장수는 뭐 마땅한 건 없는 것 같네요. 음. 이 정도 있고요. 워낙에 현금이 많이 들어간 캐릭이라. 이 캐릭터만 잘 좀 정리하면. 이 캐릭터 추후에 금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두 친구입니다. 짬타이거랑 짬피닉스. 하하하하. 아이는 미치겠네. 내가 캐릭터에서 지금 짬내가 난다고 했잖아.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짬내가 나더라니까. 어? 이제 나 저기 예비군 7년 찬데. 부르지도 않아. 이제. 슬퍼. 예비군이 끝나면 청춘이 끝났다고 하던데. 아무튼 질문 읽어드릴게요. 거상복귀에서 장수템들 엉망이라서 싹 갈아서 장수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죠? 거상복귀에서. 음. 장수템들 엉망이라서 싹 갈아서 장수육성 중에 있다고? 기태셋을 안 끼고 있어가지고 그걸 다 삭제한 다음에 다시 만들었다는 얘긴가? 모르겠어요. 이것만 읽어서는. 큰맘 먹고 신수 뽑았는데. 아. 예나 지금이나 청랑존이네요. 그렇겠죠. 음. 그래서 고주부 팔고. 고백발 사서. 아. 아. 내가 이거 두 번째 줄까지 읽고 들어왔어야 됐는데. 이 캐릭을. 아. 어떻게 고주부를 팔고 고백발을 사가지고. 아니. 주작 사냥을 해서 안되는데. 신수 100호로 넘어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어? 언어 영역 9등급 한 5등급이라 대학교를 못 가니까 수학 9등급짜리를 지금 대학교 가겠다 그 말인데 돌쇠 사냥하려고 하는데 주작 사냥이 난이도가 백호 사냥보다 훨씬 낮습니다 고주부를 팔고 고백바를 사서 백호로 사냥을 하는 순간 이 캐릭터에 있는 아이템들이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사냥하려는데 요즘에 황금주머니 복주머니 그런거 있어가지고 다 팔고 다 지를거같아요 돌쇠 사냥이 괜찮은지 더 좋은 루트가 있는지 지금 더 좋은 사냥터로 갈수 있는지 평가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락말고 경험치도 템도 잘 벌수있는거 하고싶네요 캡형 부탁드립니다 해봅시다 아 이 캐릭터 뭐 오지게 들어왔네요 진짜 오지게 걸렸뿌네 그냥 이런 캐릭터는 정말 처음인거 같아 와 짬타이거와 짬피닉스의 대결인데 여러분들 고민좀 해보세요 저 30초만 주세요 짬타이거 짬피닉스 크 역대급이다 이거 이거 무조건 유튜브 제목 짬타이거 vs 짬피닉스다 음 백코 얘네는 답이 아니야 지금 이 캐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운전자한테 있어 운전자 운전자 분께서 우리 중독성 올백님께서 개인적으로 거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요 높지가 않구요 그러니까 이런 장수들도 이제 워낙에 사람들이 필수장수 필수장수 하시니까 지금 이제 뒤늦게나마 다시 맞추고 계시는 그런 양상인거 같아 순중이는 뭘까요 아 설마 중인가 어 설마 지금 중이 전역 하시는거에요 아 난 병사인줄 알았지 아 간부전역 하시는구나 어 아 죄송합니다 저는 병사인줄 알고 많이 놀렸네요 음 아 병사라고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취소 아 어렵다 이거 어려워 일단 얘네들은 장수들은 큰 문제가 없어 잘하신거 같고 이런 애들까지 다 풀병 맞췄으면은 아 진짜 막 돈 아깝다고 생각을 했을텐데 그나마 뭐 두명이기 때문에 남겨놓고 이걸 뭐해야되냐 이거 이거 일단 절공상 좀 어떻게 해야하냐 내가 맡아놓는다니까 몇 번을 말해 여러분들 내가 맡아놓는다니까 함부로 쓰지 못하게 내가 가만히 잠가 놓을거야 음 아이템에다 잠금장치 해가지고 걱정하지마 저걸 뭐 팔아가지고 내가 어디 뭐 육개장 사발면사먹고 그런일 없을거야 나 믿잖아 다들 왜이렇게 렉이 걸리냐 이거 하아 자 이 캐릭터의 오케이 첫번째 문제점 아까 말했던대로 주인분께서 현재 거상의 메타에 대한 아무래도 지금 현직 군인이시라서 어쩔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이해도가 낮으신거 같구요 이 영상 나중에 유튜브 올라가시면 유튜브 올려드릴테니까 이 저기 대상자 분께서는 몇번 돌려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한두달 동안은 뭐 크게 바뀌는건 없을거야 현재 거상에는 그 크게 4단계가 있습니다 사냥 그 저기 단계를 밟을때 만약에 예를들면 AK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정석적인 플레이로 첫번째 장수 두번째 본캐릭 세번째 신수 네번째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중요한게 이 캐릭 이 캐릭은 장수가 제대로 안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분께서 장수로 사냥을 해본적이 장수로 메인딜러라고 꼽을만한 장수가 하나도 없어 이 캐릭에는 방금 전 우리가 봤던 캐릭은 항우 201랩짜리도 있었고 205랩짜리 계획차도 있었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결국은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고등학교가 대학교 가는거잖아 초등학교가 없는거야 지금 초등학교 시절이 없으니까 중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그걸 공부를 하겠어 친구들 어떻게 따라가 못 따라가는거야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거에요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장수가 발판이 돼서 본캐릭이나 아니면 뭐 일단 뭐 주작이라든가 백호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되는건데 진화를 못한거지 이런 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지를 먼저 하시면 안좋은 점이 많아진다는게 이런 겁니다 단적으로 이 캐릭이 잘 보여주고 있는거 같구요 하아 음 그리고 두번째로 현지를 너무 많이 하신거야 200짜리 2차장수들 다 해구했다고? 다시 다 했다고 왜왜? 어? 그게 무슨 소리야? 200짜리 2차장수들을 다 해구하고 다시 만들었다고? 아 조합이 낡았다고 다른 애들이었나봐 아 무슨 소린지 알겠네 지금 캐릭터 주인분께서 자기가 갖고있던 2차장수를 다 해구하고 다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런거 있었던거 도라누스케 이런거 화룡자 그지? 하아 아 근데 너무 아깝다 비주류 장수들이라고 해서 하아 너무 맘이 아프네요 집에서 키우던 애완동물들 맘에 안든다고 해서 내다 버리고 새로운 강아지 영이터 그런거 아니잖아 다들 정의된 친구들인데 이 캐릭터의 아이덴티티가 너무 아쉽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거상을 좀 오래 하셨다고 하시니깐 오케이 그럼 이제 간만 찾아드리면 금방 하실 수 있겠네 그리고 두번째 문제점 신수를 너무 빨리 맞췄다 신수들로 사냥을 하시려면 신수 백호랑 신수 주작이 안 좋지 않습니다 안 좋지 않은데 신수 주작 백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수들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얘네들 다 2차전직 한 상태로 레벨 180 뭐 200 이상 올리고 어 얘네도 마찬가지 지금 이 친구가 기테셋을 못 끼고 있잖아요 신수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바로 얘네는 석상으로 만들 때 전직을 하는게 아니고 진짜 조합을 하는거기 때문에 태어날 당시에 기테셋을 안 끼고 있어 장수랑은 다르게 그래서 레벨이 180 180, 200 이렇게 되기 전까지 템을 안 끼면 얘네로 정상적인 사냥이 안돼 그래서 1차적으로 딜러를 할만한 누군가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네를 쩔경으로 올리든 뭐라든 간에 그나마 주작 같은 경우는 여기다 뭐 기테셋 아니지 기두잇셋 같은 껴주고 사냥을 할만할 것 같아요 할만할 것 같고요 백호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힘들죠 할 수는 있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지금 이런 애들도 장수들이 지금 이런 애들도 장수들이 다 온전하게 갖춰져 있지가 않은 상태에서 더 상위 컨텐츠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니까 멘붕이 오는거에요 조금 이제 천천히 지방공사부터 기반공사부터 좀 다지시고 올라가시는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주인분께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릴게요 이거 주작 안 키우시고 굳이 백호로 다시 넘어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화열검 쓰레기라고 설마 이걸로 사냥을 한거야? 아니죠? 화열검 사냥하신거 아니지? 설마 어 이거 연옥술인데 화열검 이걸로 사냥을 했다고? 아 그래서 힘을 올렸다고? 힘을 올린것도 힘만 올린게 아니고 또 체력도 찍으셨는데 일대일로? 어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야? 화열조남이라고? 근데 아 하다가 너무 쓰레기라서 이거 진짜 아니다 싶어서 중간에 갈아타서 생명력 찍기 시작하셨다고요? 아 정말 저는 신께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이 캐릭이 지금까지 생존을 했다는거에요 아직까지 살아있다니 장하다 진짜 아 캐릭 닉네임 보세요 여러분 닉네임 딱 보면은 그 주인분께서 어떤식으로 게임플레이를 하고 해왔었는지 보인다고 했잖아 닉네임 미쳐야 본전 미쳐야 본전인거야 어? 닉네임 딱 보면 나오는거야 흫 흫 흫 흫 흫 흫 근데 잘못된거는 아닙니다 아 너무 어렵다 이 캐릭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건거에요 현재 본캐릭을 키우다가 이제 신수로 넘어갔잖아 장수로는 못 돌아가는거야 그런 인식이 있잖아 사람들이 장수보다 본캐가 세고 본캐보다 신수가 세다 신수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장수 먼저 장수로 돌아가서 격수를 삼아가지고 딜러를 삼아서 다시 키우자는거야 말이 안돼 그게 이분 지금 머릿속에서는 근데 제 생각에는 음 장수 먼저 한번 키워보시는게 그게 가장 좋습니다 얘네 둘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완동물이에요 지 역할 못합니다 그나마 주장이 나아 주작은 이제 풀테스트 끼면 지 역할 다 할거에요 딜러로서 얘는 진짜 애완동물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어 정말 이제 떡대빨 단거하면 이쁘니까 근데 저기 1차 장수들 보면 격수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자 주작이 있으니까 그리고 돈도 넉넉히 있으니까 이런 절대 어 공명의 반지 이런거 다 갖다 파시고 아예 필요없습니다 이런거 신수부 다 갖다 파시고 귀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 이거는 뭐 2차전직 하실려고 놔두신거야 그럼 뭐 귀서는 놔두고요 음 아무튼 이 백호는 쩔경으로만 키우세요 쩔경으로만 얘로 사냥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 주작한데 오행기 있잖아 음 얘 뭐 굳이 기두이스에 낄 필요없어 여기다 최대한 지력 올려주는 세팅을 하시구요 오행기 생사결을 주작한테 걸어줍니다 그때까지 다클 생각 전혀 하지 마시구요 음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산문 힘들어도 레벨 200까지만 좀 참고 청랑에서 사냥을 좀 해보세요 200까지만 음 딱 200까지만 올리시면 그때부터는 산문 사냥이 가능해질거야 풀테셋 끼고 풀테셋 남아도 이거 뭐야 이거 야 하다못해 염력사가 풀테셋을 끼고 있는데 주작 봐봐 아이템 음 절공상 뭐 이렇게 끼고 레벨 하시든지 아무튼간에 음 200레벨부터는 얘가 날아다닐겁니다 굳이 장수로 도로 어 어 힘들게 그렇게까지는 할 거 없을 것 같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주작 있는데 고주부를 방금 이거 캡평하기 전에 팔았는데 잘했어 잘했어 그 사냥할 때 고주부를 끼면 물론 데미지가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큰 차이 없구요 고주부 끼지 마시고 가장 먼저 목표로 하실게요 다른거 하지 마시구요 1번 적으세요 1번 지금 당장 김유신 김시민을 김유신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당연히 흥룡차도 나와야겠죠 흥룡차 어디가 쓰는데 흥룡차 안 만들고 모으신거지 그 다음에 일본 가서 흥룡차 만드시구요 계획차로 바로 만들어 지금 그냥 전직을 하세요 음 전직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 가서 발석거 만들고 네 번째 대만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어 어차피 귀서 남으니까 음 그렇게 하시구요 하아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하면 수호물이 생기잖아 어 수호물 몸빵 삼아서 주작을 키우시면 되는데 주작한테 오행 생삭을 걸어가면서 음 그렇게 어 사냥을 하시면 되고 굳이 180렙 부터 산문을 가고 싶다 그럼 얘한테 기 그러니까 이제 변두리 두잇셋 한번 껴보세요 어차피 쓰다가 팔면 돼 잘 팔려 두잇셋 같은 경우 이분 뭐 돈이 남아 도는데 뭐 두잇셋 변두리 끼시면 충분히 뭐 타져 나오니까 그때부터 산문 넉넉하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많아도 모자란 거 보충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주작을 한번 만렙까지 노려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얘는 200렙이 되면요 석상화 시켜가지고 가지고 계세요 어 주작 만렙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린 바로 넘어갈 준비 하는거죠 오케이 이거 화열검 이런 거 갖다 파시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캐릭은 주작 레벨 대충 220 뭐 한 230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바로 기린 나와요 근데 그때 주작을 석상화 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그 주작을 갖고 계세요 그걸로 뭐 지국천왕을 만들든 아니면 복명음 용도로 쓰든 어쨌든 간에 주작 레벨이 220, 230 막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를 석상화 시키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주작 석상화 하나 다시 사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음 그리고 여기 보면 막 태왕 세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 캐릭의 지금 사치야 아무 필요가 없어 그냥 전부 다 해갑으로 바꿔주시고 그냥 비오 투구만 끼세요 솔직히 저같은 경우는 기린 맞추고 기린 만렙 찍고 이제 얼음술사 넘어가서 얼음술사에서조차 저는 비오가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버스펙이라는거지 얘기가 만약에 돈이 모자른다면 그렇게 하시란 얘기입니다 아마 근데 돈이 모자르겠죠 기린까지 넘어가려면 으응 그렇지 바로 기린 나오겠지 이런 거 템 좀 정리하다보면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 석상도 하나 있고 아마 돈 딸리면은 또 한 번 하시지 않을까 적금 깨셔가지고 이런 거 뭐 신수부도 많고 신수부 좀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파시면 될 거 같고요 주작을 키우세요 주작을 주작을 키우셔야죠 어 그러니까 이제 주작 대신 장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주작이 비싸니까 주작이 16억 하는데 봐봐 초반에 이분 청락말고 잡을 수 있는게 없다 그러지 이게 바로 그 이유야 아니 개중용차 몽값 그거 0원짜리 기태셋 끼고 어차피 몽값이라고 해봐 2000만 2500만밖에 안하잖아요 200렙짜리 깐거 그 애도 레벨 한 100레벨만 되면 산문 잘 잡는데 얘는 200레벨까지 산문 잡기가 너무 힘들어 기태셋을 못 끼니까 근데 용병들은 처음에 200렙짜리만 사면 바로 기태셋 끼고 태어나잖아 너무 가격대비 효율이 안 나와서 키우지 말라는거지 근데 이미 우리 저기 그 올백님께서는 주작을 맞춰놨지 않습니까 이미 돈을 썼잖아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주작이 계획차에 비해서 무조건 약하다 안좋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레벨 올리면 올릴수록 계획차에 비해서 강해질겁니다 장수보다 훨씬 강해질거에요 다만 16억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초보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거에요 알겠죠 이해했죠 질문있으면 해주세요 나중에 영상 몇번 돌려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아우 힘들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개평일 때 너무 힘들다 전역하시고 나서 또 질문있으면 또 돌아오셔서 채팅으로 질문해주셔도 되고 팔아야된 아이템이 이거 주작구 갖다 파시고 이거 신수부 아예 필요없어 이 캐릭은 그냥 수오부 5만 끼고 있어요 수오부 5도 필요없어 솔직히 아무 필요없구요 이거 팔고 이거 팔고 이거 팔고 풀테셋 있는거 다 갖다 파세요 다 갖다 파시고 그냥 비호투구에다 플러스1 비호갑음만 껴줘 절공쌍 이거 다 갖다 팔고 봉황갑 틈 뭐 놔두고 뭐 팔아야되냐 뭐 이런 해갑 이런건 놔두세요 얼마 안하니까 얼굴도 놔두고 근데 잠깐만 궁금한게 얘는 왜 해왕장갑이야 얘는 왜 얘는 태장이 아니고 왜 해왕장갑이야 응? 아 세트효과 세트효과 해왕가보지랑 세트효과 세트효과 아 아 아 아 이거 지금 태투 껴가지고 세트효과 지력 지금 와 와 와 디테일보소 와 디테일 그냥 씹어지구요 여러분 상상도 못했다 지금 어 해왕세트 지금 세트효과 2세트효과 몰라보다 이게 아 아 지력 30 와 안마상카 오우 오 지금 팔뚝에 소름놓았어 야 어마어마하구만 태왕 3세트 지력이라고 어 지력을 최대한 확보를 해놓으신거구만 그래 이거 상관이 없는게 어차피 장갑은 그 타자마자가 안달려있어서 딱히 상관없어 쓰읍 그래 이게 사비트리한테 스탯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분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머릿속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거상을 제일 재밌게 하는 타입입니다 거상은 거상할 당시보다 거상을 안할 때 군대에서 얼마나 막 막 노트에다가 계속 쓰는거지 막 어 사비트리는 뭘 껴야되고 스탯의 합이 몇개고 다 계산하고 있는거야 지금 와 작살난다 진짜 이게 제일 재밌게 거상하는거라니까 거상 할 때보다 거상 안할 때 노트에다가 끄적거릴 때가 제일 재밌다 거상은 그렇지 군생활 제대로 하고 있고 하고 있구만 지금 거상이 이렇게 좋은 게임인거야 어 거상이 이렇게 좋다고 군생활과 함께하는거지 그냥 거상을 와 오지네 이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풀텍스에 이거 갖다 파시고 팔라고 한템 다 갖다 파세요 신수부 다 갖다 파시고 이벤트 끝나면 신수부가격 무조건 올라가니까 그때 가서 다가 파시고 1차장수 쉽게먹음 이런거 파시구요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끝 끝 거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세요 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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